좋아요 구독 조용호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코오롱 인더 25.7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종목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hsd 엔진 전환이라고 해서 또 조선업종 말씀을 드리면서 13.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한때 추세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동진 세미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 매매 통해서 아마 이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굉장히 느긋함을 좀 잃으셨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급등 사례를 통해서 역시 주식은 느긋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장비 쪽 굉장히 이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또 11.05% 또 수익이 났고 넥스트 팁 주말 방송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뭐 지금 최근 들어서도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 종목들 즉 이 조영호 전문가는 이제 테마주를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드리지 않죠 이렇게 어떤 시장을 뒤흔들만한 그런 종목들만 히든 종목으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는 테마주를 일절하지 않아요 테마주를 하지만 테마는 조영호 전문가가 제일 많이 알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통해서 매일 해드리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해서 이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 갖고 왔어요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총이 어느 정도 제법 있는 회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지금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은 아 이 종목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은 솔직히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29일까지 29일까지 뭐가 있냐면은 그 퀀텀코리아라는 그게 있어요 퀀텀코리아 그 저기 뭐 세미나라고 하나요? 뭐 당람회죠 자 요게 있어요 퀀텀코리아 뭐냐면은 양자 암호 관련돼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요런 이제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두들이 한번 들썩이게 마련입니다 그때 보여주는 패턴이 바로 요런 패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런 라인 일단 걸린 거예요 요기 그죠? 요런 라인 지금 요기가 5,800원 자리입니다 이 5,800원은 과거에 요 자리 한번 무너지면은 주가가 밀리고 밀리고 또 밀리는 3단 콤보로 밀립니다 그쵸? 자 3번 밀렸어요 우리가 엘리어 파동에서 상승호파 하락 3파 있어요 맞죠? 상승호파 하락 3파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락이 아 좀 다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연장 파동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사례받듯이 이런 퍼진 박그릇 패턴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를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29일 안에 이 퀀텀코리아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이슈가 한번 터진다고 한다면은 이 솔리드라고 하는 종목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뚱맞게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있을 때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렇게 한번 두 번 해서 바닥 한번 두 번 단기 바닥이죠 여기를 확인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그래도 잘 꿋꿋이 잘 버텨줬어요 오늘 0.18%로 요점도 우리가 좀 착안을 하면서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월달에 다양한 종목 또 여러분들께 같이 하고 있고 수익 굉장히 좋습니다 6월달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자료집 제가 아까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2차전지 관련해서 4대 구성요소 이거 지금 30분이에요 30분 조영호 전문가가 차트 분석해드리고 교육해드리면은 다릅니다 조영호 전문가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30분 안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모토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기타분들 쉽게 그리고 머리에 쏙쏙 임팩트 있게 바뀔까 거기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맞춘 자료집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2차전지 더 흥미가 생길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흥미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앞으로도 많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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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